안녕하세요 공존행동기계기능사 담당을 하는 마용화입니다 이쪽에 대해서 사용처부터 한번 쭉 알아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이 공존행동기능사 자익증을 취득을 하게 되면 취업 나가는 곳이 크게 넓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어요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밑에 것부터 설명하면 냉동기 제조업은 뭐냐 직접 냉동기를 제작하는 겁니다 만드는 거죠 현장에 나와서 생산업체 가서 직접 만들어내는 겁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 여러분들이 잘 아는 대기업 같은 거 얘기하면 삼성이나 LG 같은 데서 냉동기 즉 냉장고를 만들어낸다는 얘기예요 요즘은 시스템 에어컨 그다음에 냉온수기 흡수식 냉온수기 이런 걸 직접 만들어내놓은 게 이 냉동기 제조업입니다 이 냉동기 제조업에 취업을 나가게 되면 최선 기능사 이상 자익증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물론 없이 맨 밑바닥부터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대부분 자익증을 가서 제대로 대우를 받아야죠 그래서 여기는 무조건 자익증을 취업 가지고 나가가지고 경력 쌓는 게 참 좋습니다 이거는 주로 20대, 30대이신 분들이 취업 나가서 현장에서 실력 쌓으면서 하기가 굉장히 좋은 데입니다 50대, 60대 이렇게 되신 분들이 여기에 나가서 하게 되면 물론 할 수는 있는데 체력적으로 많이 부딪히죠 현장 나가서 설치하고 제작하고 설치하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현장에서 직접 뛰는 곳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여기 냉동 제조업이라고 쓰는데 기자가 하나 빠진 거죠 차이가 냉동 제조업은 바로 뭘 앞으로 얘기하냐 빌딩에 설치해 있는 냉동기를 직접 운전해 주는 오퍼레이터 쪽을 얘기합니다 이쪽에 만들어서 설치해 놓으면 이걸 갖다 운전해 주는 것이 냉동 제조업이죠 법적으로 취업 나갔을 때 이쪽은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냐 기능사 이창 자익증 가진 사람을 선임하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 지금 보게 되면 기계, 전기, 전자 등 모든 산업 분야에 냉난방 시스템이 갖춰져 있으니까 이쪽으로 취업 나간다는 얘기예요 냉동기 이쪽으로 해서 냉동 제조업 쪽에 나가게 되면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하는데 첫 번째가 뭐냐 사람을 위한 보건용이 있고요 그다음에 기계를 위한 산업용으로 나눠집니다 알기 쉽게 사람을 위한 것은 여름에 시원하게 겨울에 따뜻하게 해 주는 거죠 사람을 위하는 거죠 그런데 은행이라든가 이런 데 보면 컴퓨터가 있는 이런 데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항온항습이라고 그래요 항상 일정 온도와 일정한 습도를 유지해 주는 거죠 이런 데는 바로 뭐가 되냐? 기계를 위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보면 모든 산업 분야는 대체적으로 뭐가 된다? 기계를 위한 산업용 공조가 많습니다 1년 365일 기계가 이상 없이 돌아가게끔 항온항습을 해 주는 데가 많죠 그다음에 상업용 산업용인데 이 건물과 시설관리 쪽에 바로 뭐가 된다? 자격증 기능사 취직하신 분들이 나가는데 여기는 대체적으로 50, 60대 즉 다시 해서 현장에서 근무하시다가 정년 퇴임하신 분들이 기능사 자유지증 따가지고 어디 빌딩 관리 이런 쪽으로 많이 나가죠 육체적으로 크게 힘들지 않습니다 대신 기계 이상이 생겼다 못 고치죠 이럴 때는 어디에다가 외주를 줍니다 그때 여기 계신 분들이 들어와서 고쳐주는 거죠 그래서 이쪽은 주로 어느 쪽이요? 50, 60 이렇게 되신 분들이 현장에서 일하기가 아주 좋습니다 기능사 자유지증 따서 육체적으로 크게 힘들지도 않고 그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실력 향상하기 위해서는 이쪽으로 들어가서 20, 30대가 들어가서 이쪽 냉동기 제조 쪽이 가장 이상적이고 그다음에 나이 좀 들어서 나중에 노후 대책으로 할 때는 이쪽이 좀 낮죠 보건용, 인간의 쾌적한 생활 환경 한 주는 이게 이제 빌딩 관리죠 쉽게 해서 이쪽으로 포함되는 거죠 그다음에 기기 제조 및 공사 현장 감리하고 나오는데 이것은 감리 같은 경우는 주로 어떤 사람들이요? 기술사니 이런 사람들이 따서 현장 나갈 때 그쪽 보조 쪽으로 많이 나가죠 책임자가 아니라 이 분야 쪽으로 취업을 나갔을 때 우리가 보고 나면 맨 위에가 안전관리 총괄자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안전관리 책임자 그 다음에 안전관리원이 있는데 여기서 총괄자는 대부분 뭐냐? 업체를 대표하는 업주가 됩니다 회장이나 사장 이런 분들이 되시겠죠 그 다음에 안전관리 책임자 같은 경우는 바로 누가 되냐 자격증을 소지해서 그 기계실 같으면 기계실에 책임자가 되는 거죠 총책임자가 되는 거죠 그 책임자를 보좌해 주는 사람들이 안전관리원이 됩니다 그래서 냉동기 제조가 아니라 냉동기 제조는 대부분 현장에서 일하니까 자격증 가진 사람들 책임자하고 원이 같이 일하지만 법적 규정에 보게 되면 냉동기 능력이 600톤 정도 되게 되면요 600톤 이하 정도 되게 되면 누가 책임자가 되느냐 산업기사나 또는 공존 냉동 기능사가 되는데 기능사는 여기에 플러스 5년 경력이 있으면 바로 책임자가 될 수 있습니다 아니면 산업기사가 될 수 있는 가진 사람이 책임자가 될 수 있고 5년 경력이 금방 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200톤 이하 그러니까 이거 300톤에서 600톤이죠 이게 주로 후리온입니다 암모니아에서 잘 안 쓰니까 200톤 이하 정도의 능력이 딱 되면 이때는 공존 냉동기능사 자격증 가진 사람이 책임자가 됩니다 그래서 자격증이 이렇게 가진 사람이 책임자 아니면 안전관리원이 되는 거죠 대부분 이제 현장에서 우리 연세 드신 분들이 기능사를 많이 따는데 현장에서 정년 퇴임하시고 나서 조금 육체적으로 편한 자격증 이거 할 때 주로 공존 냉동기능사 자격증 많이 취득하죠 그래서 50대 우주축대 이렇게 되신 분들이 되면 경력 쌓아서 바로 뭐가 됩니까 책임자가 되면 좀 근무하시기가 편하죠 참고로 하나 말씀드리면 모든 냉동기는 요새 뭐다 자동화가 돼 있습니다 자동에서 버튼 스위치에 눌러줌으로써 자동으로 돌아간다는 얘기예요 운전하기도 굉장히 편합니다 자 이런 종류를 알아 놓으시고요 여기 따라서 우리가 이제 필기 실기가 있는데 필기 시험을 지금 먼저 말씀드리면 60분 시험을 봅니다 60문제예요 한 문제 1분 꼴이라는 얘기죠 그렇죠 1분 가지고는 바쁘죠 그러니까 한 30초 정도는 해야죠 그리고 카드에 체킹을 해야 되니까 60문제 60분의 푸는데 36문제 이상만 맞으면 합격이 됩니다 기능사는 관악이라는 게 없습니다 60문제에서 무조건 몇 개만 이상 맞으면 된다 36개 이상만 맞으면 돼요 그리고 응시 조건도 대한민국 국민은 누구나 다 응시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공조 냉동학으로 하는데 공기주화라는 이 감옥이 통념상 한 20문제 정도 나오고 냉동이 한 20문제 정도 나옵니다 이게 메인이죠 그 다음에 자동제어 및 안전관리라는 게 나오는데 여기에서 자동제어는 바로 뭐가 나오냐 전기 파트가 나옵니다 근데 기출문제 이렇게 보니까 전기 파트 다 기초 문제가 한 3문제 정도 나오더라고요 많이 나올 때 한 5문제 나오고 보통 한 3문제 정도 나온다 하는데 이거는 우리가 일반 전기 공부하는 같이 전체할 필요 없고 앞에 기초 분야만 잠깐 보면 됩니다 그 다음에 안전관리 쪽인데 이 안전관리는 바로 뭐가 되냐면 원래는 공존 냉동 안전관리가 나와야 되는데 기초 문제에 딱 보면 뭐가 나오냐 일반 공구에 대한 안전관리도 많이 나옵니다 망치로 못을 박을 때 장갑을 끼고 하느냐 벗고 하느냐 이런 식으로 그 다음 톱질을 할 때 밀 때 힘을 주냐 당길 때 힘을 주느냐 관을 구부릴 때는 쓰는 공구는 뭐냐 이런 식으로 해서 기초 분야가 나오는데 이런 문제는 책으로 하려고 하면 너무 광범위해요 그래서 문제 풀면서 그게 돼서 보충 설명을 해드립니다 그건 참고로 이렇게 좀 알아 놓으시고요 이것도 이렇게 합쳐서 한 20문제 나옵니다 그래서 총 60문제에서 몇 문제예요? 36문제 이상을 맞으면 합격이 됩니다 60%죠 즉 10문제에서 6문제 맞추고 4문제 틀려도 합격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간혹 가다 입을 합격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면 10문제 풀면 6문제만 맞추면 되는데 10문제 다 맞추려고 하다가 떨어집니다 시험 문제는 어려운 게요 한 20% 나옵니다 출제 기준이 그 다음 20문제는 기본적인 사항만 가지면 무조건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게 20% 나옵니다 그럼 나머지 60%가 이쪽 분야 공부 좀 하는 사람들이면 풀 수 있다는 얘기예요 바꿔 얘기해서 100%에서 80% 정도는 공부 많이 하는 사람들이 풀 수 있고 20%는 공부 많이 해도 풀기가 어렵다는 그런 문제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20%의 목을 매다가 떨어지죠 그러니까 어려운 문제는 포기하셔도 됩니다 충분히 기본적인 사항만 공부하셔도 충분히 합격한다는 얘기예요 자, 이걸 염두에 두시고요 강의는 어떻게 해나가냐 기본 이론 위주로 해가지고 일단 나갑니다 냉동이 무엇인지는 알아야지 그래도 이쪽 계통에 근무하게 되면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공기주화가 못하는 건 알아야죠 넓은 의미에서 주위 온도보다 낮게 유지하는 게 냉동이다 그런데 그 온도만 낮추는 게 아니라 사람한테 기계한테 적합하게 겨울에는 따뜻하게 여름에는 시원하게 해 주는데 대신 습도까지 조절해 주는 게 바로 뭐다? 공기주화다 하는 거죠 그런 기본적인 사항을 1차적으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지금은 기출문제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운전면허 시험같이 뭐가 돼요? 전부 다 앉아가지고 모니터로 보고 하기 때문에 A, B, C, D 이 사람들이 문제 나온 문제가 똑같은 문제가 아니라 엇비슷한 문제들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문제 있는 카드에서 나오다 보니까 이 사람이랑 똑같은 문제도 있을 수 있지만 다른 문제도 많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기출문제 개념이 없습니다 그래서 교재 18회 정도의 예상 문제를 해서 즉 예전에 출제했던 문제와 학생들의 구슬에 의해서 만들었던 문제를 해서 기출문제가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참고를 하시고요 공조와 냉동이 나눈 데 공부하는 방식은 냉동부터 하는 게 좋습니다 기초 잡기에 아주 좋다는 얘기예요 연력학이라든가 압력, 온도, 열량 이런 기본적인 게 냉동에서 거의 더 나옵니다 그래서 냉동에서 먼저 기초를 잡으시고 그 다음에 어디요? 공기조화로 드러낸 게 좋습니다 이쪽을 공부를 많이 해야 되는 게 기능사도 기능사지만 나중에 산업기사나 기석 쪽으로 가시려고 좀 더 높은 극을 하려고 하시면 이쪽을 조금 중점적으로 공부하시는 게 좋죠 그런데 이 두 개 분야도 어느 분야? 무턱대고 막 공부하는 것보다 약간의 어디요? 앞에 기초 분야를 중심으로 해서 공부 많이 하세요 쉬우면 그 분야가 많이 나옵니다 자동지엄이 안전관리라고 나왔어요 이 안전관리는 범위가 너무 넓어요 그래서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문제를 풀면서 정리가 많이 됩니다 고학가스 안전관리도 있고 보일러 안전관리도 있고 그 다음에 산업안전의 안전관리도 나오고 그렇습니다 범위가 너무 넓어가지고 그걸 다 하려고 하면 감당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기출문제 위주로 해서 강의를 많이 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자동지어에서는 바로 뭐가 나오냐 앞에서 나왔지만 전기문제도 나오지만 또 뭐가 나온다? 배관 또 여기에 플러스가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개 분야도 기초분야 쪽으로 해서 나오니까 공부하실 때 너무 전문적인 배관의 전문적인 전기의 전문적인 이쪽 분야보다는 기초분야에 중점을 두고 공부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그래서 1차 시험에 다시 한 번 얘기했지만 60문제에서 몇 문제예요? 36개만 맞으면 돼요 거꾸로 24문제 틀려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1차 시험에 60문제 60개 다 맞았다 2차 면제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냉동과 공기조화가 이런 시스템이다 하는 정도는 알아야 그래도 자격증 취득해서 현장 나갔을 때 아 이게 이런 대목을 얘기하는구나 하고 감을 잡을 수가 있죠 그래서 이쪽 분야보다는 이쪽이 40문제나 나오니까 어떤 때는 40, 45문제까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쪽 분야를 조금 중점적으로 염두에 두고 공부하니 하도록 하세요 그리고 하시다가 의문하는 사항 이런 것들이 있으면 큐넷에 질문 올려주시면 제가 아는 범에서 답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